하하하하하 내가 이런 걸 하게 될 줄이야 샤넬! 안녕하세요 치킨치킨치킨게임입니다 나는 샤넬이야! 오랜만이다 그치? 예예예예예예예 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매이매이로 챌린지를 할건데 오늘 체인지 할 것은? 브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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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랫돌이 되봐요 도전 도전 우리는 화장할지 모르니까 우리 엄마가 순서나 이런거 좀 알려줄거에요 홍원 작가 여보 메이크업 베이스요? 메이크업 베이스요? 내가 이런걸 하게 될 줄이야 많이 들기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보 거울이 없네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들겨요? 한참요 다 발라진걸 어떻게 알지? 그걸 모를 수가 없는데 형 잘하고 있어? 네 나 어디다 발랐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알지? 너 그냥 느낄 수 있어 진짜로 어디다 다 발랐는지 모르겠어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더 밝게 될거에요 나는 왜 라이터한 느낌이 없는데 너의 피부가 너무 깜짝이야 나도 이뻐질 수 있는건가요? 뭐 해보자 너의 피부가 너무 깜짝이야 너의 피부가 너무 깜짝이야 너의 피부가 너무 깜짝이야 왜왜왜왜 엄마 본래? 아아 아아 이리와, 네? 아, 네, 나구만. 사이로드. 사이로드, 궁금한 게 있는데 평소에 화장해 보고 싶었어? 메이크업 해 보고 싶었어? 하고 싶었어. 왜? Because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fun. Fun or make you pretty? Fun. I could see the grill. Oh, it feels weird. It feels weird. It feels like I'm there and I'm all sticking together. Ah, it feels good. Looks like eyebrow. Eyebrows. Wow. Wow. Soup from thi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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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밥 먹었어? 아 웃겨 나 컨실러로 도배를 해야 되는데 얼굴을 흉터가 많아서 오 얼굴 하셨어 I like this 여기 얼굴 하셨어 I know 피에로 같아 피에로는 뭐야? 크라운 조컷? 예 너 지금 약간 좀비처럼 보인다 아빠 좀비 같다고? I don't know 샬라, 너는 ghost처럼 보인다 더 문제 없으기 강씨 같아 강씨는 뭐야? 강씨? 강씨는 중국 귀신이지 다시 볼 수 있어? 아빠는 얼굴도 커서 화장품도 많이 먹어 아빠가 여자였으면 아주 힘들었겠어 너는 여자야 왜? 너는 여자야 아니면 너는 여자야 아니면 너는 지금 보인다 왜? 아빠가 여자였으면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안 생겼지? 아빠가 남자였으면 이렇게 생긴 거지? 여자였으면 다른 모양이겠지? 다른 모양이겠지? 네 네 근데 우리 같이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내가 결혼할 수 없을까? 재미있는데 샬라 아빠가 여자였고 엄마가 남자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 샬라 이렇게 세게 때려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세게 때려야 되는데 와우 오구 무서워 이거 하니까 자연스러워 지네 왜? 칼라가 자연스러워 지네 재밌어? 응 아빠도 재밌어 칼라 학교에서 화장하는 친구들 본 적 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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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이거 이렇게 행투하고? 응. 왜? 뭐야? 배가 있는 사람이 나아줘. 아무도 안했는데 트러블이 될지 어떻게 알아? 마음에 들리. 아하. 언제부터 할 수 있어? 뭐야? 빨리 했으면 좋겠어? 뭐냐지. 아니, 샬롯이 빨리 했으면 좋겠냐고. 아니. 아니. 사실,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 화장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 오, 예. 오케이. 오케이. 오, 연기나. 아니, it's just powder. 남자들이 화장을 잘해. 잘 알아. 그래서, 오늘은 파운데이션 잘 먹었네. 완전 싫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웃기겠다. 어때, 샬롯? 음. 뭐야, you don't like it. no, it looks creepy. 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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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되게 비슷해. 지금 둘이. 봐봐. no, but I don't look creepy. no, but I don't look creepy. no, but I don't look creepy. I don't look creepy. I don't look creepy. 달라, 눈썹이 달라. 이거 되게 괴롭다. I know.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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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그만할래. 여기까지만 할래. 하하하하. 너무 어렵다. 진짜 나 이거 하면서 눈썹 그리면서 여자분들을 존경하게 됐어. 다들 예술가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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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평생 살면서 내 눈과 눈썹이 이렇게 멀었던 적이 없었어. 아, 좋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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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데? I like you. I like you.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하다가? 응. 1, 2, happy. happy. 하하하하. 하하. 여보, 여보. 이거 무슨 일이야? 여기 봤더니 예린이가 자기 점 지운다고 거기다가 컨실렛 다 발라서 아빠 보여줘, 얼굴. 하하하하. 눈썹을 밀고 올려야겠어. 샬룬. 뭐? 어? 눈하고 눈썹과 뭐니까 좋은 거 같아. 자, 이제 눈을 크게 만들어 보는 거야. 어? 이땀 만 씨! 우리? 눈 엄청 커졌어 샬라 봐 예에이 나 이뻐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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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만들어줘 아 진짜? 오케이 제가 한쪽으로 만들어줘 아빠 아빠 너는 안쪽으로 만들어줘 응? 고마워 샬라 고마워 이게 내리사랑이구나 엄마가 샬롯을 도와주고 샬롯이 아빠를 도와주고 내가 막내구나 워트 아니 그러면 이거 손으로 비비면 다 날아가는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들이 귀엽다고 여자 얼굴 만지면 안 된다는거지? 그럼 싸덹이지 싸덹이 뭐 싸덹이 뭐 슬랩은 이거야 너 왜 내 얼굴 만져 내가 화장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슬랩 저 얼굴을 touching 저 얼굴을 마주지마 테이 테이 아 메이크업 아트 네 어머 눈이 커지고 있어 웬일이니? 아빠 아빠가 좋은 거였지 쿨 아빠가 한게 향리가 차보다 좋다고? 네? 네? 쿨 어머 내가 찾아냈어 눈을 여기 너무 길게 빼가지고 눈썹이 짧아졌어 눈썹을 한참 더 빼야돼 그죠? 괜찮아요 근데 쟤도 눈썹이 짧아 아니야 아니야 넘어가 여기까지 오는데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난 여기까지 안하고 손 안 댈거였어 오늘은 처음이니까 아빠는 여기만 여기만 올리고 가운데만 왜냐면 끝에는 짧아 이봐 짧고 두꺼워요 아 입술 떨려 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 바들바들 떨려 입술이 이래 엄마 엄마 이거 해 나 여기 점 찍어야겠다 뭐? 얘 처럼 어 나 여기가 완벽할 것 같아 아 예 아 난 꽤 잘한 것 같은데 너는 훨씬 더 잘했거든 나도 좋아하지 너는 항상 더 잘했을 것 같아 착 ost 나도 그렇게 된다 자꾸 하하하하 그래서 복장이 중요한 건가봐 내가 이렇게 많이 봤어요 내가 이 세상을 보고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쁜 뽀시 뽀뽀 뽀뽀 요거쿠 저의 도전을 저의 도전은 보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 봐요 빠이 빠이 잠시만요 제가 월미가 가장 귀신다 바이 바이바이